경상남도 통영시에서 만난 부자농구 여기 있는 전체가 나가 부자되것이 면 된 이 작물입니다 온통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가 전부인데 이게 갈대뿌리입니다 갈대뿌리? 갈대뿌리라 큰 거는 노지에서 천연자연적으로 크는 게 갈대뿌리인데 갈대뿌리도 생소한데 심지어 부자를 만들어줬다 갈대뿌리를 가지고 연매출 1억을 올리는 황석태입니다 갈대뿌리로 연매출 1억 원 황석태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전격 공개됩니다